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케이스 주제는요. 모의고사 언제부터 풀어야 합니까?예요. 제가 매해 정말 한 해도 안 빼고 10년 넘게 질문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1등급 학생들 가진 경우에는 얼마나 풀어야 되고 풀고 나서는 어떻게 공부합니까?의 질문부터 해갖고 자 이제 2등급이나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그럼 저 EBS도 공부 안 끝났는데 저 그거 공부해야 됩니까? 풀이해야 돼요? 제가 한 해도 안 빼고 질문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10년 내내 받은 질문 딱 4개를 써드렸어요. 첫째, 모의고사 풀어야 합니까? 네,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등급이랑 관계없는데 1등급이 목표인 학생, 2등급이 목표인 학생도 하셔야 되고 심지어 마지막 3등급인 학생인 학생도 한 1회, 2회는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시점. 자, 그 다음 어떤 모의고사로 풀어야 됩니까? 저 기술 다 했는데요. 뭘로 할까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기술 안 했으면 기술부터 할까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의고사 풀고 나오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요?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받은 질문이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모의고사를 풀어야 합니까? 네, 반드시 해야 되죠. 첫 번째, 시간 안에 문제풀이 연습은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게 어느 학생들한테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자, EBS 공부가 안 끝난 거야, 아직.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능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아직 핵수도 제대로 안 되고요. EBS 공부도 안 끝났는데 제가 문제풀이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문제예요. 그런 학생들, 9월 달에 푸는 거 아니에요. 9월 달이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둘째, 먼저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를 정리하는 연습하기가 모의고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먼저 맞춰야 될 문제는 풀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심지어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조차도 버릴 문제 몇 개 있어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연습을 모의고사 전체 되어 있는 부분으로 공부해야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 버릴 품제 이 문제를 전체의 회차별 모의고사도 된 걸로 해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푸셔야 되고요. 세 번째, 또 학생들의 많은 오해 중에 하나 얘기할게요. 해석력과 점수가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학생? 없어요. 그냥 없어요. 선생님들이나 가능하지. 이게 학생 기준은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맞춰 내야 된단 말이야. 모든 문장을 시간 안에 꼼꼼하게 해석하지 못할 지연정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려고 N은 써야 됩니다. 못할 지연정 현실적으로 근거를 제대로 찾아내고 근거를 두 번, 세 번 봐서라도 했으면 답을 찾아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파이널 때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죠.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10월입니다. 9월 달 아니에요. 9월 달은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9월 달부터 푸는 학생들 제가 막은 건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많이 하지 마세요. 9월 달에 하시는 학생들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게 공부예요. 예를 들면 예시예요. 9월 달부터 해보자. 9월 달부터 격일제로 영어 시험을 본다고 치자. 수동 때 점수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뭐야? 말이 돼요? 말이 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가 항상 쓰는 예시 러시아어를 할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러시아어를 오지선다 문제를 낸 거야. 확률적으로 러시아 공부 안 한 학생은 오늘 20점이 나올 거예요. 오지선다니까. 이틀 후에 다른 시험지를 줍니다. 몇 점 나올까? 20점 나올 겁니다. 두 달 내내 격일제로 시험 봐요. 두 달 후에 20점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예를 들면 주 6일 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하는 거고요. 모의고사는요. 일주일에 한 해만 푸시면 돼요. 충분한 양입니다. 많이 푼다고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 6일 내내 열심히 공부한다. 기본기 공부한다. 나 EBS 마무리 못한 거 공부하겠다. 나 해석 어려운 거 공부하겠다. 어휘 외우겠다. 또 이제 지금 현재 벌써 1등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야. 아 저 유형별이 좀 부족하니까 저 유형별 문제풀이 특히나 킬로 문제 잡는 연습 좀 할게요.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차별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해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다시요. 9월 달에 하는 학생들 제가 막진 않겠지만 9월 달에 많이 하진 않으셔도 좋아요. 근데 10월 달에는 시작하시면 됩니다. 효과 무조건 겁니다.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10월 첫 번째 주부터 만약에 10월 첫 번째 주부터는 일주일에 1회씩 모의고사를 자기가 스스로 보잖아. 정확히 수능까지 7번의 모의고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7회 모의고사가. 이 정도 모의고사면 충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간 재고 자기가 먼저 풀 문제, 나중 풀 문제, 그 다음에 답의 근거 잡고 정리하고 7회 모의고사 하면 충분하게 공부하시는 거니까 제가 추천하는 게 10월이에요. 그래서 9월이 아니라. 9월은 마무리할 때가 아니에요. 9월 달에는 자기가 하동 공부를 계속 마무리 치는 공부를 하는 거고지 파이널 끝났지, 나인자부터 파이널이야가 아니라는 얘기야. 파이널은 10월입니다. 그래서 딱 10월 달부터 문제 풀고 제가 강추하고요. 가장 효과 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에 기출문제를 아예 푼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 기출문제 하라고 저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기출문제 중에 정해져 있죠. 작년 거까지는 푸셔야 돼요. 작년에 6월 이후로는. 왜냐하면 작년 6월 전에, 작년 4월 학평까지는요. 신유형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1번의 밑줄 음이 파악. 42번이 작문독회가 옛날에는 빈칸이었어요. 작년 6월 모평부터는 밑줄 어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7월, 9평, 10월, 수능에 그러면 다 5회가 나와요. 5회 모의고사 나오는 건 맞으니까 조금 더 하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기출문제를 아예 건들지 않았으면 작년 기출 주체를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쩌거나 수업으로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제에서 일반적으로 작년 기출들이 나와 있거든요. 풍문제 다시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사설 문제 중에서 신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21번과 42번이, 21번은 밑줄 음이 파악이며 42번은 장문득회 중에서 어휘 문제를 아니면 신유형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벌써 실장님하고 저하고 쭉 투어를 해봤어요. 시중 봉투 모의사 중에서 신유형 포함되어 있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라, 이거 사지 말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브레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신유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푸시려면, 그래서 신유형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자, 주 1회 정도 풀어라, 아, 오해하겠다. 주 1회, 6회가 아니라 주 1회 1주일에 1회만 푸세요. 아까 말했지만 그럼 6번, 6번 나옵니다. 그다음에 6회, 4회가 적당해요. 가장 적당한 건 7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7번까지 안 가도 좋아요. 한 5회, 6회 정도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공부하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신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꼭 공부를 하셔라. 아, 또 하나 중요한 걸 빠뜨렸네. 첫 번째 걸 그냥 말로 하고 넘었는데 연계, 비연계 포함되어 보세요. 그러니까 EBS 정해져 있는 거 알죠? EBS 연계 문항은 29번, 30번 31번, 32번 35번, 36번, 38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EBS가 연계된 거는 딱 변형 문제로 나왔고 아닌 건 비연계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신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공부하기를 제가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4번이죠. 선생님, 그럼 저 풀고 나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또 매해 받는 질문. 첫째, 어휘 정리만은 꼭 하세요. 제가 파이널로 문제 푼 실전 문제 풀이해서 해석까지 꿈꾸라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시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어휘만은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 어휘만은. 근데 딱 이거예요. 틀린 문제 한에서입니다.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한에서만 나 왜 틀렸지? 답의 근거 다시 찾기. 그다음에 오답 지우기를 다시 하세요. 이렇게 오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근거를 잘못 잡았구나. 아니면 내가 선지해석을 잘못했구나. 아니면 근거인 건 알았는데 근거해석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럴 정리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왜 얘 공부를 최소화시키라고 말을 하냐면 나머지 유일은 뭐라고요? 공부하는 유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거잖아. 나머지는 자기가 하던 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EBS 복습도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고난도 문장에서 또 계속 하시고요. 평상시 어휘도 계속 외울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파이널 문제 풀이에서는 시간을 좀 줄이셔야 돼요. 내가 다음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먼저 풀 문제에 나중 풀 문제를 정하는 연습. 답의 근거 찾는 감, 유지. 오답을 지우는 방식. 이거를 내가 느낌을 잊지 않게끔 공부하는 거지. 이거를 씹어먹는 공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평상시에 공부하던 내용과 이걸 추가만 하시면 수능 때 정말 원하는 결과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때 문제집 이것저것 많이 사지 마시고 문제 살 때 딱 정해져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신유형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EBS 연계 문항은 정말 EBS 연계로만 되어 있는가. 그만 포인트로 잡고 푸시면 될 겁니다. 그럼 충분하게 여러분들 효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말 파이널이네요. 자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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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날 웃으면서 집에 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